우리가 최대 피해자라고 외쳤습니다. 김 기자, 누구 얘기일까요? 어제 신천지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측의 입장이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들이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신천지 대변인이 생중계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가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난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등의 주장을 했는데 우리 전본부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질병이라는 게 특정 종파를 가려서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신천지 교단도 31만 환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건데요. 물론 안타깝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저런 것들이 밝혀지고 났으면 일단 이 질병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사례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구시 보건소에 예방 감염병을 책임지는 팀장, 또 간이식 수술을 해준 딸. 다 나중에서야. 나중에 밝혔죠. 대구 카놀릭병원 의료진들이 다 지금 격리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은 아마도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김 기자, 우리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 대구 시민들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대구 이마트를 통해서 마스크 있잖아요. 좀 많이 부족했는데 마스크 221만 장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대구 시민들이 많이 몰려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혼잡하지 않게 길게 차례대로 줄을 잘 서서 저렇게 긴 줄이지만 차례로 마스크를 순서대로 잘 차곡차곡 줄 서서 사가려는 모습을 보였고요. 1인당 2개씩만 판매하는데도 편의점에 운영 중인 한 제보자에 따르면 불평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저렇게 선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조부장, 이 마스크 사려고 줄이 대단한데 저 소란 한 번 없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편의점을 운영 중인 분에게 문자를 좀 받았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1인당 2개씩만 판매를 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겠느냐. 대한민국 완세다. 이런 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서 1인당 30개씩 이렇게 긴급적으로 정부에서 대량 구매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다시피 어떤 소란 같은 게 없습니다. 굉장히 질서 유지가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게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성숙한 자세로 이번 사태를 이겨내고 있다. 이런 하나의 방증이라고 봅니다. 저게 지금 마스크 사시려고 저렇게 줄을 길게 서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누구 하나 이렇게 새치기하고 내가 더 많이 살게요.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적 연한 게. 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대구나 경북의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금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다른 일반 환자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마스크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만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그런 방안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구 시민들의 모습까지 봤습니다.